그러면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5대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성북구 장위동으로 왔습니다. 성북구 일대 재개발 쪽으로 너무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개요정보부터 알아볼게요. 개요정보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요정보는 지금 현재 장인우타운 같은 경우는 반은 입주를, 그러니까 4개 구역은 입주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13구역에 지금 현재 숲세권으로 맞닿은 지역입니다. 꿈의 숲이라는 그런 숲세권의 바로 옆에 13구역이고 이 13구역은 중에서 제일 큰데 6천 세대가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4구역에 대한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는 건축 짐의가 이미 끝나서 이제는 거기는 관리처분에 대해서 끝난 부분이고요. 여기 13구역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인 것은 6호선입니다. 상월걱역에서 지금 현재 인접해 있고요. 전역 면적은 29.9고 실상 면적이 52.8입니다. 굉장히 넓죠. 지금 현재 5층 건물인데 2룸입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여기는 테라스가 모든 세대에 접해 있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에어컨, 에어컨이 두 대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2022년도 9월 달에 중공이 완료가 돼서 세입자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도 됐고 세입자도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3억 8,500으로 4억이 안 되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건물은 그야말로 꼼꼼하게 너무도 대리석으로 잘 지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거의 1대 1로 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현재 4층 건물입니다만 모든 게 지금 큰, 지금 현재 평영에 인구가 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큰 대형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2층, 3층, 4층에 4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층인데 지금 현재 4층 복층에까지는 모두 엘리베이터 타고 이용하고 내부에 대한 부분도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창문과 또 내지는 안방에 대한 부분도 창문이 두 개로 나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람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방에 대한 부분도 아일랜드 식탁이 별도로 나져 있습니다. 또 내지는 시스템으로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게 다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여기가 창문이 있고 또 내지는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준공 완료된 곳 내부 공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멸치가 면적에 풀옵션 자랑하는 곳이네요. 그러면 성북구일 때 지금부터 자세히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입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호재까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입지 여건 개발 호재까지도 짚어주실까요? 입지는 지금 현재 여기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장희동인데 이 성북구에는 나름 인구가 상당히 47만 인구가 얼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성북구는 성북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장희동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언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웃둥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두 평지로 바뀐다고 있는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6호선입니다. 6호선으로 상호월걱역이나 들꽂이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1호선으로 석계역이고요. 또 내지는 4호선으로는 미아사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바로 나오면 미아산거리에서부터 성북동에서 바로 대학로가 나옵니다. 또 내지는 바로 나오면 내부순환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또 내지는 강남, 강북 어디든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많은 부분이 거의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장이 누타운에 대한 부분이 입지가 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낮은 평수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구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는 우리가 청량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원이 바로 있죠. 안암병원이라든가 안암의료원이죠. 고대병원 또는 경의의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있으면서 바로 서울대학병원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대형병원으로서 병원에 대한 부분 또 바로 나오면 우리가 미화상거리만 나와도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있습니다. 생활하시기에는 주변에는 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충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여기는 공원이 많습니다. 이 공원에 대한 부분은 월곡산이라든가 천장산이라든가 홍능의 그림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강병문노라든가 이런 부분이지만 제일 좋은 거는 꿈의숲에 지금 현재 북서울 꿈의숲이라는 부분이 13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숲세권으로 갈 수 있는 제일 근거리에 있는 제일 가깝게 있는 지금 현재 북서울의 꿈의숲이 바로 옆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대학교들이 바로 곁에 있거든요. 바로 곁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운데는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지는 동동여대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근거리에 있습니다. 요즘에 드는 젊은이들이라든가 누구를 다 걷는 거를 굉장히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을 타면 뭐 두 장거장, 두 세 장거장이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립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또 내지는 고려대라든가 성신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주변에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학생들도 있고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여는 끊임없이 많고 또 여기 개발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재개발이라는 그런 부분, 누타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10년 동안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그룹 부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신석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중에 장인우타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반쪽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마지막에 지금 현재 11구역과 13구역인데 13구역이 그중에 6천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제일 큰 그런 세대에 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어디보다도 제일 지금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곧 여기가 관리, 지금 현재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여기가 된다고 하면 또 여기도 매입하는 데 힘들고요. 8구역, 9구역 합쳐봐도 지금 현재 2개를 합쳐봐도 5천 세대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공공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4구역에 지금 현재 따블이 되는 그 배가 되는 지금 현재 13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2만 4천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가 완공이 되면 아마도 2030년도, 2031년도까지는 완공이 모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장인 노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뒤바뀌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TX 노선이 지금 현재 B노선, C노선이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B노선, C노선에 대한 부분은 청량역과 강운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운대역은 바로 강운대 옆에 또 이렇게 장인 노타운이라는 부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GTX 노선도 여기가 빠르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강운대 역세권에는 개발 허재가 있습니다. 강운대 역세권에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구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40층이 넘는 50층, 49층짜리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부지에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많은 철거도 했고 이주도 했고 또 내지는 완충록주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가 많은 지금 공공으로 물류창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는 거주라든가 물류창고라든가 또 그래서 여기는 공공 문화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미아리 쪽으로 갔던 그런 부분들이 강운대 쪽에서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홍릉 바이오글로스터가 지금 현재 대학교가 많죠. 여기는 지금 현재 강북쪽에는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인력으로 인해서 또 여기는 지금 현재 두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이오글로스터가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 경희대학이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외국의 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모아서 확정이 돼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사업화가 들어와서 지금은 여기에 직장인들도 많이 천명이 넘는 부분들로 여기도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만 봐도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주변이 이렇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장인 뉴타운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굉장히 속도를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13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렴한 4억 미만입니다. 4억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3억 8,500에 전세를 2억 5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이면 되시겠습니다.